아, 날씨가 서늘해지니까 염소들이 풀을 뜯고 있네요. 저쪽에도 두 마리 있고, 이쪽에도 염소가 있고, 저쪽에도 있고, 여기도 있고. 이놈은 또 와서 나한테 뿔 자랑하려고, 뿔 박으려고. 순놈은 나를 보면 자기의 암컷을 지킨다고, 이렇게 공격적인 자세로. 뿔을 가지고 이렇게 댐베요, 져봐요. 탯줄 잘라줬더니 이제는 커가지고, 나한테 뿔 가지고 댐베요. 이제 갈 시간 됐다고 다 올라오네요. 얘얘얘얘! 어디다 뿔을 대고 이래. 엉덩이 빨간 놈이 순놈이에요. 자기 암 놈 지킨다고 새끼가. 벌써 자라가지고. 아, 탯줄에서 피가 흘러서 내가 탯줄을 무명실로, 저기, 매줬더니. 그놈이 자라가지고 저렇게 뿔 가지고 저렇게. 순놈이 하나고 전부 암놈이니까. 자기가 왕쩌란 거죠. 자기가 왕쩌arin 반 periodsiasَ요. 감사합니다.